저 위에 있는... 그렇죠? 살짝 내리면 고기에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딱 자기가 맞춰서 그래요.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게 이렇게... 이 포도 흙에 대중목소리는 됐어, 됐어, 막걸렸어 만약에 쓰면 되지 그래 보려면 안 돼요 나중에 쓰면 되지 뭐 뒤에 보세요, 뒤에 터져나 안 터져나 다 됐죠? 네, 다 됐어 이제